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휴 잘한다 턱 당비고 그렇지 여기서 턱 담겨야 돼 이거랑 뻣뻣히 있으면 안 돼 쓰기 하는 사람이 잘 하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쩝쩝 오르지 안Ho 아주 쩝쩝 그렇지 어이 세금이한테 빨리 스웨이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퍼 들어가야 돼 뒷손으로 어퍼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가가야 돼. 형아 더 들어가야 돼. 더 들어가야돼 중장거리로 단거리로 가야돼 멀리 떨어지는거야돼 멀리 떨어지는거야돼 그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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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단거리에서 시작해야돼 딱 꼬셔놓고 나올 때 딱 걸어봐 단타로 끝내지 말고 연타로 만들어 그렇지 밑에까지 타야지 좋아 그렇지 밑에 타고 또 올리고 밑에서 올라가야 돼 그렇지 올리고 탁 올려야지 앞까지 탁 올려봐 탁 당기고 그렇지 고개 숙이고 괜찮아 끝까지 해야돼 떨어지면 못두고 천천히 봐 또 나오고 다진다 가볍게 툭툭 가볍게 툭툭 가볍게 툭툭 가볍게 툭툭 차게하면서 난리다 떨어지면 경제도 못때려 이리 나오는 타이밍 봐봐 경제 크게 만들지 말고 작게 작게 연타를 만들어 연타를 그렇지 나오는거 딱 봐 패턴 똑같잖아 잽 단순 원투밖에 없다고 단순하게 떨어지면 안돼 상호 한 대도 못돼 더 빨라 좋아 그렇지 바닥을 쳐줘야지 쟤리 막 들어올 때 카운터 넣어줘 움직여야돼 좌우로 좌우로 움직여야돼 앞뒤로 움직여야돼 앞뒤로 움직여야돼 좌우로 맞는거야 들어올 때 브레이크 걸어주고 짭으로 툭 쟤보로 툭 주다가 한 대라도 때리고 싶어 그렇지 이제 들어올거야 그렇지 어파이터 바디카 타 안되지 그렇지 어쩔 수 없어 한 대라도 때리라고 붙어야돼 도망가면 안되네 아파이터 짭으로 움직여야돼 방금 좌우로 움직여야돼 그렇지 잘했어 상대에서 큰 거질라itat 지치는 다르게 찌르러 넣어줘도 되잖아 어 그렇지 방금 찹당겨야돼 찌르러 넣어놔 찌르러 넣고 뿌리고 찌르고 걸고 찌르고 걸고 걸고 이제 아니 아니야 좌우로 움직이면서 손을 걸어가 그렇지 진짜 좀 아까 구분해서 해봐 가볍게 자세 낮춰 같이 낮춰 자세 낮춰 샤오 핵 Vanguard 샤오 해 따라 샤오 이렇게 saved 스텝백 잽으로 툭툭 건드려주면서 해봐 거리 잡고 치고 빠지고 오맨 카운터 던지고 이렇게 나올 때 받아야지 치고 빠지고 잽 맞고 나면 들어오잖아 그때 카운터 한번 누려봐 툭툭 던지다가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툭 던지고 빠지고 계속 움직여야 돼 그렇지 갓 잽은 치고 돌려내 빠져나와 그렇지 움직이면서 펼치는거 아니지 그렇게 움직이는걸 배우는거야 그렇지 탁당기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쨉쨉 움직여봐 쨉쨉 치면서도 움직여보자 쨉도 단타하지 말고 더블로도 넣어주고 아니지 박자를 좀 다르게 넣어줘 그렇게 걸면 안돼 줄 듯 말 듯 주다가 빠지고 쨉쨉 사라주는 척들 주고 위아래 주고 쨉쨉 상체 리듬으로 쨉쨉 그렇지 움직이면서 훅까지 달아가고 쨉쨉 쨉쨉 그렇지 움직이면서 훅까지 달아가고 쨉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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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쨉쨉